김윤태 전 전북교육감 후보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전주을 경선은 4인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김 전 후보는 민주당이 전주을에 국민 경선과 결선 투표를 도입하기로 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당내 다른 후보가 선출되더라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중앙당에 불출마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전주을 경선은 이성윤 검사장과 양경숙, 최형재, 이덕춘 예비 후보의 4인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으며 경선 전 토론회를 둘러싼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